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소속 임정혁 후보를 지원한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4.55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전줄지역은 무공천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당한 후보에 대해서는 복당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이덕충 변호사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원 고문은 김대중 대통령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고문의 임 후보 지지 행동은 원칙을 깨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